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 분들이 가끔씩 질문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도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프랙티컬 슈팅 그리고 뭐 스포츠 사격 뭐 이런 요즘 슈팅 스포츠가 또 한 분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사격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닌 단순하게 타켓을 놓고 타켓을 맞추는 그런 놀이들 그런 놀이들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면 서바이벌 게임은 특정 팀의 게스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팀에 가입을 해야 되고 접근성이 솔직히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 슈팅 스포츠는 예전에는 접근성이 많이 안 좋았지만 요즘은 사설 레인지도 많이 생기고 이런 슈팅 스포츠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들도 국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잘 안나와요 이런게 국내에서 해외나 미국이나 이런 그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뭐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슈팅 스포츠 슈팅 사격 아니면 뭐 이런 프랙티컬 슈팅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슈팅 스포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 총기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비비단 총을 가지고 하시겠죠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진짜 전무후무 할 정도로 잘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제가 IPSC를 하면서 검색을 하면은 또 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 욕을 내는 또 idpa 교육을 받으면서 또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걸 찾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나왔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슈팅 스포츠는 뭐 내가 하면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료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IPSC, IDPA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IPSC, IDPA가 이제 글로벌하게 실총을 가지고 쏘는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하죠 양대산맥인데 솔직히 뭐 USPSA 같은 경우는 그러면 IPSC에서 어 미국에 있는 워낙 이 미국이 땅땅이 더 높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USPSA 따는 분파로 나가서 더 더 높죠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높은게 아니고 뭐 유저들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뭐 USPSA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뭐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그걸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 공이 공신적이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거 외에 IPSC, IPSC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받았죠 IPSC 코리아가 이미 국내에 협회가 있고 또 실용사격연맹이라고 해서 협회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IDPA를 이 액션웨어 방식으로 이제 국내에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서울 경기권에는 대부분 IPSC를 물어보는데 뭐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길 수도 있는데 현재 IPSC 코리아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미나라든지 가 전부 스탑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협회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알죠 제 밴드에 가입되니까 IPSC 코리아 디렉터가 사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임을 했고 지금 공석 공석입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강사진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IPSC 코리아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데가 IDPA 코리아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IDPA 교육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IPSC 코리아 때도 그랬고 IDPA 코리아 이번에 교육비가 비싸다 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뭐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싼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어 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가 됐든 비싸다고 생각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렵게 어렵게 교육을 받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받는 분들한테는 어렵 그럴 수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그 예전에 IPSC 코리아에서도 그런 교육이 한 번인가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IPSC 멤버 코스 말고 입문자 코스라고 해서 레벨 되게 낮은 교육이 있습니다 하루짜리 그 반나절 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뭐 10만원 밑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거의 한 번인가 하고 나서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IDPA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시 아카데미에서 그 교육이 매주 있습니다 매주 있고 인원이 한 명 두 명이 돼도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기 입문자 코스라고 해서 그게 아마 8만 8천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아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공기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부산에 본점이 있습니다 부산에 본점이 있고 제가 한동안 사격하러 많이 갔죠 거기 사격장 지금도 그쪽에서 거기 살다시피 해요 요새 일이 바빠서 못 가지만 하고 지금 두 번째가 아마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LCS 슈팅 클럽 슈팅장이라고 해서 성남에 있습니다 공기시 아카데미 산하입니다 거기에 강사진도 있고 또 거기에 멤버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부산에서 정식 강사진들이 올라가서 교육을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입문자 코스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코스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한번 공기시 아카데미로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도저도 싫다 라고 하면은 사설 유료 레인지가 있죠 그 사격장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거기서 내 혼자 또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한다든지 또는 뭐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슈팅 매치를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어식스 에어식스 레인지 서울에 있죠 용산 영등폭 영등폭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가 지금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클럽 형태로 이게 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클럽 형태로 뭐 지역마다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뭐 어떤 클럽이 좋다 나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지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많으면 좋은데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광주에 있는 그 애니원 팀 애니원 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교류도 했었고 했고 뭐 서울 경기견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랑 교류를 하고 이렇지 않아서 제가 그 팀에 대해서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어떤 팀이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비용을 내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사격장 비용 조그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많으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기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재TV 연락을 받고 연락을 했다 영상 보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은 아마 사장님들이 할인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혹시나 레인지에서 성남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저를 뵈면 안착해 주시면 제가 패치라도 하나 드릴게요 제 패치 지금 얼마 남진 않았는데 아무튼 패치라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너무 길었어요 아무튼 교육을 받는 거는 이렇게 국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IPSC 코리아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고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료로 체계화된 교육을 받으실 거면은 IDPA 코리아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예전에 IPSC 코리아 같은 경우는 IPSC 코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기가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IDPA 같은 경우는 사장님도 궁기시 아카데미 대표님도 얘기를 하지만 얼마든지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IDPA 교육을 받고 IDPA 매치 참가하시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해외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 미국이라든 어디가 됐든 IDPA 전문 강사 IDPA 전문 강사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시아권에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 강사한테서 교육을 받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아시아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세 군데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서 컨택하고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IDPA 매치도 본인이 알아서 찾았으면 됩니다 이 궁기시 아카데미가 이런 협회나 이런 단체를 비용을 들더라도 통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굳이 그런 일들이 찾던 수고를 들지 않더라도 금전적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면 해외 배치라든지 라이브 파이어 교육 실촌 같은 교육을 받을 때 그쪽을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죠 편한 겁니다 학위사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만큼 편한 거예요 돈 많이 되면 나는 그냥 국내에서 교육받고 실촌 교육 갈 때 따라가서 여행사처럼 그냥 공항 항공건만 끊으면 내가 가서 숙소, 사격장 이런 것들 기본 교육 다 해주니까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내가 궁기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야 된다 IDPSC 코리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점은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IPSC하고 IDPA를 제가 기준으로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IPSC는 조금 더 슈팅, 뭐라고 하지? 빠르게 사격하는 속사 또는 아니면은 좀 뭔가 뭐라고 하지?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IPSC와 IDPA를 놓고 나면은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슈팅 스포츠라는 스포츠 사격이라는 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뚫고 들어가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1부에서 영상을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찍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IPSC와 IDPA의 어떤 점이 다른지를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디테일하게 뭐 아주 세세하고 전문가적인 영상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런 요런 점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할 거니까 그 점 참가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